오늘 2차 시험쿠리 1차 시험쿠리 환불이 되겠고 미더스뱅크 90 미더스뱅크 90부터 먼저 할게요 네 그래서 다들 조사해 왔습니까 일단 쭉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A Very Poor Thief 다같이 A small store sold a lot of silver and gold jewelry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However The owner of the store called him right away The owner of the store called him right away He went to the telephone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Please don't do that The thief said I have a wife and 3 children at home 3 children at home Can I pay for the necklace?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The owner of the store felt sorry for the thief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But when he showed him the price of the necklace But when he showed him the price of the netflix, the thief looked worried. The thief looked worried. Oh dear, he said.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This is too expensive. Do you have something blank? SOLD OUGH SOLD SOLD wynvvvvvvvvvvvvvvvvthat SOLD 솔드 솔드죠. 그럼 두번째 솔드입니까? 세번째 솔드입니까? 그렇죠. 두번째죠. 얘는 팔았었다고 얘는 입장받긴 어떤 시니까 얘 뜻은 뭐예요? 팔린죠. 팔린 아 그 다음에 셀의 반대말은 뭡니까? 셀의 반대말은 뭐예요? buy죠. buy 그쵸? buy buy, boat, boat는 아시죠? buy, boat, boat 그래서 판매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판매자 판매자 셀러라 그러죠? 그 다음에 구매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uyer 라 그러죠. buyer, seller 판매자, 구매자 sell, buy 반대말 그 다음에 a lot of는 매니드가 될수도 있고 머치가 될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쵸? 그러면 이 a lot of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오케이. 머치로 바꿨을 수 있죠. 이유는 실버와 골드 주얼리가 셀 수 없기 때문이죠. 그쵸? 은 셀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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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주얼리 뭐예요? 주얼리 보석이죠. 보석 보석 그쵸? 셀 수 없습니다. 실버, 골드 주얼리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머치, 실버, 앤, 골드 주얼리 그러면 a lot of 실버 앤, 골드 주얼리 암만 길러봤자 댐입니까? 잇입니까? 그쵸? 단수니까 당연히 셀 수 없죠. 그쵸? 그래서 뭐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 잇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잇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이 잇이 뭐 되셔왔냐면 실버 앤, 골드 주얼리 우리가 나중에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 잇이 실버 앤, 골드 주얼리 대신 왔죠? 그럼 실버 앤, 골드 주얼리를 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실버 앤, 골드 주얼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a lot of는 그래서 자동으로 뭐가 된다? many가 아니고 머치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 많은 돈 머치 머니 하듯이 머치, 실버 앤, 골드 주얼리 그 다음에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일단 always를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보사? 그쵸, 빈도 보사죠. 빈도 보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자리 또는 비 동사의 뒤 그러니까 위치 잘 알아듣습니다. very careful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stealing it 하지 못하도록 prevent하다 방지하다 막다 예방하다 사람들이 그것을 꿈치지 못하도록 막다 자, 그러면 to prevent 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특중의 뭡니까? 프리벤트 하는 것입니까? 프리벤트 하기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프리벤트 하기 위하입니까? 프리벤트 회사입니까? 프리벤트 하기 위하여죠. 프리벤트 하기 위하여 이 어느 주인은 항상 매우 조심했다 이 말이죠. 주인이 항상 매우 조심했습니다. 왜 to prevent people from doing it 예 네, 뭔지 알라고 그것, 사람들이 그것을 꿈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막기 위해서 뭐했다? 막기 위해서 뭐했다? 조심했다 그렇습니까? 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조심했니? 사람들이 이거 모름치게 막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투구정사의 무슨용법 투구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해요 투구정사의 부사적용법 부사라는 얘기는 무슨 씨를 얘기합니까? 맨날 얘기하는 어찌시죠?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뭐였습니까? 네 가지 질문이죠 뭐예요?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어찌시란 뭐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 우리가 끊어 읽기를 통해서 문장을 항상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쵸? 맞잖아요 그쵸? 끊어 읽기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먼저 누가 뭐한다를 찾죠 누가 뭐한다를 찾은 다음에 문장에다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영어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보고 어찌시 부사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 부사라고 한다 그러면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을 보고 투구정사 9라 그래요 투구정사 덩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투구정사 덩어리 덩어리한 얘기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주인이 항상 매우 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꿈치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조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왜 케어풀했습니까 왜 케어풀했다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하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 why was he always very careful 그 주인은 항상 왜 조심했나요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사람들이 그것을 훔치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구정사 투구죠 투구정사의 무슨 용어로 필요한다 분사적 용어법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stealing에 대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stealing에 대한 질문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다른 얘기를 하면 훔치는 것이냐 훔치는 중인이냐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훔치는 것이다 훔치는 중인이다 훔치는 것이죠 훔치는 것 얘가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뭐가 사용된다 뭐뭐 하는 것 으로부터 그것을 훔치는 중인으로 부터 그것을 훔치는 것으로 부터 훔치는 것으로 부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동명사 동명사 라고 한다 동사 스틸에다 ing 붙이면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는 뭐뭐 하 그것을 훔치는 것으로 부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 다음 잇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틈웠다 얼란 오브 실버 앤 골드 주얼리를 셀 수 없으니까 여기 뭐가 아니라 잼이 아니라 잇으로서 받고 있다 스틸링 잼이 아니고 스틸링이시죠 잇은 뭔 틈웠다 실버 앤 골드 주얼리 금은 보석류 염색이 못해서 섭섭해 보았게 안서 수고합니까 나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지민이는 아니 지민이는 수민이는 왜 오늘도 힘이 없어 밥은 못 먹었어 더웠어 그럼 오늘은 힘이 나나 힘이 나지도 않고 안 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 됐습니까 동명사 세이버 앤 골드 주얼리 원 데이에 this came and try to see my beautiful 자 try to do는 뭐라 했죠 try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노력하다와 시험삼아 해보다 try to do에 try는 뭐 흘린다 땀 흘린다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됐습니까 try doing에 try는 또 다른 뜻으로써 뭐 시험삼아 해보다 doing 하는 것을 해보다 지금은 그러면 이 도둑이 와서 훔치려고 애를 썼어 한번 시험삼아 훔쳐봤어 훔치는 것을 아름다운 목걸이 훔치는 것을 해보았다 야 훔치는 것을 애썼다 야 훔치는 것을 애썼다 훔치는 것을 애썼다죠 훔치려고 노력을 했다 땀을 뻘뻘리면서 애를 썼다 말이죠 however the owner of the sword called him right away okay right의 여러가지 뜻 첫번째 여기 쓰여있는 뜻부터 할까요 여기에 right의 뜻은 바로 즉시 이 뜻이죠 그 다음에 you are right you are right 니 말이 어떤이다 오른이죠 오른 이때의 반대말은 틀린 wrong 그 다음에 turn right turn right 오른쪽이죠 그쵸 이때의 반대말은 왼쪽 left죠 그 다음 네번째 뜻 뭐가 있다 권리 그렇습니다 그럼 right to speech 한 번 뭐야 right to speak 뭐할 권리 뭐할 권리 말할 권리죠 그렇습니다 말할 권리 right to speech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즉시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right away however the owner of the store called him right away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일단 call a to do 는 뭐다 call a to do call a to do call a to do call a to do의 뜻은 a에게 뭐뭐라고 전화하다 a에게 뭐뭐라고 전화하다 call a to do a에게 뭐뭐라고 전화하다 a에게 뭐뭐라고 말하자는 뭐겠어요 a에게 뭐뭐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가 뭐뭐라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그렇습니까 a에게 뭐뭐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그래서 왜 전화해서 전화하기 위하여 전화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왜 갔니 왜 갔니 왜 전화하기로 갔니 그러니까 예를 보고 또 뭐라 그런다 to do to do to call the police to come to call the police to come 정찰들에게 오라고 전화하기 위하여 그래서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궁금할 줄 알아야 돼요 뭐뭐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또 왜 갔니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to come 이것도 또 to 명사죠 to do죠 이번에는 경찰에게 오라 그래서 얘는 뭐다 명사적이죠 오다 come 오라는 것 to come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투구전사가 나오고 있는데 얘는 부사적이고 얘는 명사적입니다 경찰이 오라는 것을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call은 부사적이지만 to come 명사적이네요 경찰에게 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자 그는 전화기로 갔습니다 어? 왜 갔지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뭐 경찰이 오라는 것을 전화로 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답니까 오는 것입니까 오는 것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로 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는 것으로 바뀌었죠 오다가 추모토소 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명사적 명사 무엇을 말했니 자 이 질문을 듣고 싶으면 경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전화기로 갔습니까 이 말이죠 무엇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라 무슨 말 하려고 오라는 것 말하려고 이것은 why가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적 용건이 어떻게 찾는지 알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몇 개를 더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추모토소가 명사적으로 쓰였는지 부사적으로 쓰였는지 찾아낼 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please don't do that do that do that 그렇게 하지 대동사죠 그럼 뭐 하지 말란 말입니까 do that 뭐 대신 왔다 please don't call the police to come 대신 왔죠 please don't call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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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ome 라고 the tip said I have a wife and her husband can I pay for that please the owner will still fail sorry 자 여기에 소리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소리의 첫 번째 뜻은 어떤 미안하니죠 그러면 여기 주인이 주인이 도둑한테 미안해 했겠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랩니까 여기 미안하니 아니죠 네 여기서는 그러면 뭐 불쌍하니겠죠 불쌍하니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뜻이죠 그래서 강의 주인이 도둑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감정을 느끼는게 아니고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게 아니고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게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So he said yes 그래서 이 흰은 누구되지 않았다 도둑 여기 이제 A, B라고 쓸게요 여기 A는 뭐 B는 누구 오늘 그래서 얘는 A입니까 B입니까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그래서 흰은 뭐되지 않았다 주인 대신 왔죠 주인이 그럴게 그럴게 란 말은 어떻게 하지 않을게 경찰한테 전화하지 않을게 라고 말했단 말이죠 said yes 전화하라 and decided 그리고 뭐했다 decide 뭐하다 하죠 결정하다 하죠 결정하다 to give the tip a bill for the necklace 자 to giv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리고 뭐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마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했습니까 결정했죠 to give the tip a bill for the necklace 하겠다라 는 것을 그쵸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영국이라고 한다 명사적 라고 한다 그쵸 무엇을 결정했지 he looked worried 룩 뒤에 무슨 시 worried 의 뜻이 뭐에요 worried 어떤 걱정하느니 그쵸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뭐 형동사 그거죠 룩 어떤 어때 보였다 그 말은 looked 대신 뭐도 써도 된다 the thief was worried 걱정 걱정하는 듯 보였다나 걱정했다나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단 말이죠 되십니까 for dear oh dear의 뜻은 뭐 무슨 뜻 젠장이죠 여기서 이외에도 무슨 뜻이 있어요 친애하는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젠장이죠 네요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이런 제기랄 그래서 he는 누구 도둑이 말했겠죠 이런 젠장이라고 말할 사람은 이 사람이죠 i는 누구 대신 왔다 the thief 대신 왔죠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that 그 다음에 intent to do intent to do intent to do 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러면 되겠네요 뭐뭐 하려고 하다 그쵸 그러면 to 부정서의 무슨 형법일까요 나는 의도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하겠다라 뭔가 그래서 얘도 또 to 부정서인데 무슨 형법이다 명사 형법이다 그러니까 저는 get 하겠다고 get 하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get은 뭐하고 같은 뜻 buy 하고 같은 뜻이죠 i wasn't intending to buy anything so expensive 그렇게 비싼 것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싼 것을 근데 이 사람은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한게 아니고 딴 거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 get은 buy 가 아니고 내용상은 뭘 해야 돼요 뭐인거에요 buy 가 아니고 steal 인거죠 i wasn't intending to steal anything so expensive 그렇게 비싼 것을 훔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 사용된 이유는 뭐 누구 때문에 여긴 나시스니까 any 오는게 정상입니까 좀 특별한 용법입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일반적인 거죠 이게 나는 어떤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i wasn't intending not any not any not any 그래서 any는 뭐가 있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뭐가 있을 때 묻는 문장일 때 정상이죠 반대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뭐를 쓰는게 정상이다 some을 쓰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any를 쓰는게 정상이죠 i wasn't intending to get something이 아니고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ok 그래서 anything을 써서 anything을 써서 이거 연습해보면 되겠네요 차가운 어떤 것 cold anything이야 anything cold이야 anything cold죠 그렇습니까 뜨거운 어떤 것 anything hot 그렇습니까 마실 뜨거운 어떤 것 anything hot to drink 하면 되겠죠 마실 어떤 것 마실 뜨거운 어떤 것 anything hot to cold 그렇습니까 알참 anything hot to drink ok 그래서 이거는 밑에도 나와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성형사가 어디로 간다 so expensive 매우 비싼 어떤 것 매우 비싼 어떤 것 어디에서 어디로 꾸민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 된다 so expensive anything anything so expensive 뭐가 아니고 so expensive anything anything so expensive anything anything cheap 좋습니까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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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this is too expensive do you have something 뒤에 생겼던 말은 모르겠어요 do you have something cheaper 뭐 이런 말에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have something cheaper 싼 거 있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왜 do you have something cheaper 뭐하는 문장이에요 그쵸 묻는 문장인데 왜 anything 아니고 something 입니까 뭐 뜻이에요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뭐 뜻이에요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뭐 어떠시죠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일단 이게 무슨 뜻이죠 do you like 또는 do you want 또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맛있을 거 좀 드시겠어요 맛있을 거 원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 뭐하는 표현 번요하는 표현 번요하는 표현 번요하는 표현 번요하는 표현이라는데 번요하는 표현이라고 안 가르쳐줬죠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표현 그렇죠 yes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표현에서는 뭐하는 문장일지라도 묻는 문장일지라도 뭐를 사용할 수 있다 some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더 싼 거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싼 거 없는 거 없습니까 라고 묻지만 동시에 있기를 뭐하는 거야 싼 게 있기를 뭐하는 표현이야 기대하고 얘기하면 묻는 거죠 더 싼 것이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만 못 썼다 something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땠어? 오케이 됐어 오늘은 바로 최대한 빨리 복습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내용과학을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했냐 작은 가게는 작아졌지만 small store였지만 가게는 작아졌지만 뭘 팔았대요 all of silver and gold jewelries 을 팔았답니다 작은 가게에서 어떤 작은 가게에서 팔았습니다 뭘 팔았는데 what all of silver and gold jewelries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careful의 반대말이 뭐죠 careful의 반대말은 뭡니까 careless죠 그쵸 So, careless, 어떤 부주의한, careful, 어떤 조심조심을 하는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항상 조심했습니다. 왜요? 왜 조심했는데요? 왜요?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the silver and gold jewelry 사람들이 이것을 훔치지 못하게, 막기 위하여 왜요? 막기 위하여 그러던 날, 누가 뭐하고 뭐했대요? A thief came and tried 애를 썼죠. 무엇을 했었까?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ha? 는 것을, 훔치는 것을, 훔치려고 우리말로, 우리말스럽게, 훔치기 위하여 애를 썼다 같죠? 훔치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고 안 가르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훔치기 위하여 노력했다가 아니고 뭐? 훔치는 것을, 훔치는 것을, 훔치는 것을, 훔치기 위하여 왜? 충부정사에 무슨 역부정이기 때문에? 명사적 역부정이기 때문에 무엇을, try and ne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ha? 는 것을, however 그러나, 훔치려고 애썼지만, yes The owner of the store, what is it? 스토어의 오너가 콜트힙 바로 뭐 해버렸습니까? 콜트해버렸죠 이놈! 보면 뭐였더라구요 뭐지?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그거 있던데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콜트힙 콜트힙 라이더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히는 주인 대신 왔겠죠 네 오너 네 오너가 뭐 했어요? 웬트했죠 어디로 웬트했습니까? to the telephone 전화기로 갔죠 왜? 왜 갔다 to call the police to come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하기 위하여 왜 갔다 to call the police to come 하기 위해서 근데 도둑이 가만 안있고 뭐라 그래요 please don't call the police 이르죠 please don't call the police 제발 불러주죠 call the police 하지 말아주세요 what they've said 말하기를 나는 처자식이 있죠 so I have a 나에겐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르죠 자식이 몇 명 있다? 다둥이 아빠란 말이죠 저 다둥이 아빠입니다 어쩌라고 이 말이죠 그러나서 뭐하겠다 Can I pay for the necklace 제가 뭐하도 되겠습니까? 돈을 내도 되겠습니까? 이런거죠 Can I pay for the necklace It's paid for 뭐하다 뭐 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다 그래서 The owner of the store got felt sorry 뭐함을 느꼈습니까? 불쌍함을 느꼈죠 relative 그래서 불쌍함을 느낀게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래서 The owner of the owner said yes 원래는 said no 입니다 원래는 said no 라 그래요 안 하겠다고 말했다잖아요 그쵸 하겠다고 말했답니까? 전화할게 라고 말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그쵸 원래는 no 가 되어야 됩니다 said no 하지만 뭐 우리말스럽게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화하지 그러마 라고 말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decided 결정을 내렸죠 to give the tip will for the necklace 뭐를 기부하기로 뭐를 계산서죠 to will for the necklace 제가 will for the necklace 를 give하기로 주기로 주는 것을 무엇을 결정했니 to give the tip to will for the necklace 하 는 것을 But when the owner showed the tip the price of the necklace 이 when 은 뭐 뭐 했을 때죠 뭐 뭐 했을 때 그가 뭐 했을 때 he got showed 했을 때 그가 뭐 주인이 보여줬을 때죠 뭐 뭐 했을 때죠 이거 그가 도둑에게 가격표를 price of the necklace 을 보여줬을 때 the tip looked worried 걱정하는 거 뭐죠 이 일 젠장 sad 도둑이 말하기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expensive this necklace is too expensive this necklace is too expensive do you have something 싼 거 없나요 싼 거 없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설명했었죠 prevent a from doing 과 무슨 무슨 thing 은 cold something이 아니고 hot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hot special nothing이 아니고 nothing special 그 다음에 여기에 his telephone did not work 여기에 work의 뜻은 뭐예요 뭐하다 작동하다란 뜻도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작동하다죠 그래서 그의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전화기가 작동이 안 돼서 전화 안 했나요 아니죠 he hope to make more money 그는 뭐 했습니까 주인은 뭐했다 주인이 뭐했다 희망했죠 to make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버 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에 무슨 영법 명사적 영법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돈 벌 다 안 돼 돈 버 는 것 명사적 영법이다 그는 희망했습니다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적이라고 합니다 what did he hope 이제 what did he hope what did the owner hope 주인은 무엇을 희망했는데 to make more money 하는 것 돈 벌고 싶어서 전화 안 했습니까 아니죠 좋습니다 he did not want trouble for the tip 그는 뭐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죠 뭐를 트러블을 원하지 않았죠 누구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도둑한테 어떤 트러블을 원하지 않았다 트러블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나요 the necklace was not very good 목걸이가 어떠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아니죠 he was afraid of the tip 그는 그는 도둑을 뭐했다 두려워했습니다 어우 도둑 무서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누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다 도둑한테 트러블이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답 이 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더 좋은 답은 이 답이 좋겠죠 그쵸 because because he가 뭐했기 때문에 he가 뭐했기 때문에 he가 he가 뭐했기 때문에 felt 했기 때문이죠 그쵸 because the owner felt 어떤 감정을 felt 했습니까 그쵸 sorry 그렇습니다 felt sorry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he did not want trouble for the tip 더 비싼 거 없어 이렇게 씁니까 더 비싼 거 없어 아니죠 더 예쁜 거 없어 더 나은 거 없어 더 큰 거 없어 아니겠죠 그 다음에 he wanted to find ~~ here in this door 그래서 he wanted need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죠 나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to find something new 겠죠 he wanted to find something new new something에요 something new에요 이 질문이죠 그쵸 something new의 뜻은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것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상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 he wanted to find something new here in this door 그는 여기 이 가게에서 새로운 뭔가를 찾고 싶어 했었습니다 찾기를 원했습니다 but i found 무슨 special nothing special 여기도 이 구조도 special nothing이 아닌 거다 nothing special 아 special이 뒤에서 new가 뒤에서 아 으 으 다음 10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두 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문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있죠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주인은 사람들이 그것을 꿈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조심했습니다 The owner was always very careful to prevent people from stealing it One day a thief came and tried to steal a beautiful necklace However, the owner told him right away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이 문장 이 문장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그는 전화하기로 갔습니다 왜 갔는데 To call the police to come 경찰에게 오라는 것을 전화하기 위하여 He went to the telephone to call the police to come He went to the police to call the police to come To call the police to come To call the police to come Please don't do that The thief said I have a wife and a girl And I paid for the necklace The owner was always very sorry for the thief So he said yes and decided to give the thief 자 이 부분 Decided to give the thief a bill for the necklace 그에게 목걸이 가격표 청구서를 주기로 도둑에게 주기로 주는 것을 뭐 했다? 주는 것을 결정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주기로 결정했다지만 무엇을 결정했니? Decided to do 때문에 그렇습니다 Decided to do 뭐 뭐 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나는 비싼 뭔가를 살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I wasn't intending to get I wasn't intending to get anything so expensive Intended to do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anything so expensive 그렇습니까? 이런 문장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Origin의 뜻은 뭐죠? 기원이죠 그렇죠? 뭐 뭐 출처 이런 뜻도 있죠 기원, 출처 그러면 Origin의 형용사형은 뭐든가요? 근본적인 하면 되겠죠 Original 하면 되겠죠 Original 원초적인 최초의 Original 그 다음에 부사형은 최초로 근본적으로 하고 싶으면 뭐예요? Originally Originally 안 되겠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떻게 되죠 Origin Original Originally 최초 최초의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Origin Original Originally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Germany Germany Germany의 뜻은 독일의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이죠 독일 그 다음에 German은 뭐예요? 독일의 도 되고요 또 독일 인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독일 어도 되죠 German은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그래서 얘가 코리아 얘가 코리언 그러니까 Germany German 그 다음에 There was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다 뭔가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몇 개 단수죠 그쵸 A 커플 보이죠 A 커플 하나의 커플 그 다음에 언제 있었다 과거에 뭔가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과거에 뭔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뭐가 있었냐면 A beautiful young 커플이 있었다네요 There was beautiful young 커플 그 다음에 얘는 얘기했습니다 커플은 커플인데 어떤 커플 Who were deeply in love 깊이 사랑 속에 빠져 있었다 근데 여기에 were deeply in love 사랑의 깊이 빠져 있었다 근데 얘 때문에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던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이 구기죠 One day they went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가 뭡니까 산책하다가 가다 Go for a walk 소풍가다는 뭐였더라 소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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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n a picnic 그쵸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아시죠 Go swimming 아시죠 고와 관련된 수거들 많이 나오는거 뭐뭐하러 가다 할때는 하다씨에다가 ing 붙여서 Go swimming Go shopping Go fishing 하면 되고 Go on a picnic Go for a walk 이것들은 통째로 외워야 되는거 같고 피크닉 Go for a walk 그 다음에 What a beautiful flower 가 뭐 뜻이에요 What a beautiful flower 의 뜻이 뭐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구나 라는 뜻이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이 What 은 무슨 뜻이 아니라 무엇 무슨 뜻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할거에요 What a beautiful flower 감탄문이 What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때 What의 뜻은 묻는 문장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것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시작하는 What이다 What a beautiful flower 구나 감탄문을 시작할 때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뭐로 시작할 수도 있나요? 뭐로 시작할 수도 있나요? 오늘 같은 날 뭐라 그러면 되겠어? How hot 이럴 수도 있겠죠 How hot 정말 어떻구나 정말 덥구나 감탄문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 따라오면 감탄문은 뭐 또는 뭐로 시작할 수 있다 What이나 How으로 어우 정말 뭐구나 정말 어떤 것이구나 정말 어떻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How hot 정말 덥구나 자 그럼 공통점을 봤으니까 그럼 차이점도 봐야 되겠죠 어떨 때 How으로 감탄문을 시작하고 어떨 때 What으로 감탄문을 시작한다 라는 것을 그냥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골라라 할 때 고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How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어때서 놀랄 때 그냥 어때서 놀랄 때 What으로 시작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놀랄 때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뭐가 있을 때는 명사가 있을 때는 뭐로 시작한다 What으로 시작한다 아니면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명사가 없을 때는 뭐로 시작한다 How으로 시작한다 How fast 정말 빠르군 What a fast runner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가 엄청 빨리 달리기를 했어 막 달리기 무지하게 빨리 했어 그 사람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How fast He runs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감탄문이 아니었을 때의 어수는 그는 달립니다 He runs 매력 빠르게 Very fast He runs very fast 예를 보고는 감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보고는 평서문이죠 그럼 평서문이 감탄문이 되는 과정을 잘 한번 보세요 자 누구는 놔두고 주어동사는 놔둡니다 주어동사는 놔두고 깜짝 놀라는 이유를 어디로 보낸다 앞으로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베리는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뭐라 그런다 How fast He runs 하고 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요렇게 감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겠죠 얘는 원래 문장은 뭐였냐 He is a very fast runner He is a very fast runner 그는 정말 빠른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뭐 때문에 깜짝 놀랍니까 A very fast runner 때문에 놀라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runner라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죠 그쵸 그럼 very는 길어지기 때문에 뺍니다 꼭 그래서 what a fast runner 한 다음에 주거동사 하고 주거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놀라면 what 어때서 놀라면 how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what a beautiful flower 플라워라는 명사 얘 때문에 what을 써서 지금 what을 써서 감탄 물시장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플라워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it is what is what the I will get the flower I will get the flower 그래서 it is all flower가 아니고 뭐 되시겠다 The flower The beautiful flower The beautiful flower I will get the beautiful flower for you My love Said the boy 보통 남자애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잘하죠 But he never did Did it 뭐 되시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니까 절대 뭐 하지 못했다 He never got it for her 대신 받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하지 못했다 for her 에게 it을 got 해주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것을 갖다 주지 예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대동사라고 하는데 시제가 뭐니까 Did가 수의 거고용이죠 그러니까 He never got get 대신에 got it for her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것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Before the boy could pick the flower he fell off the hill and died Wow While he was falling 어떻게 하면 될까 While he was falling While 어떻게 하면 될까 While 하는 동안이죠 While he was falling 어떻게 하면 될까 While he was falling not 원래는 forget me not이 아니고 나를 잊지 말아요 뭐라고 해야 된다 잊지 마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forget me not이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 마라 Don't go 잊지 마라 Don't Don't me 이랬어야 되죠 원래 Don't forget me Don't go there 거기 가지마 Don't forget me 나를 잊지마 이런걸 보고 돈토로 시작하는 명령분은 부정 명령분이라고 하죠 Don't forget me 나를 잊지마 그럼 Don't forget me 하고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거 forget 뭐의 반대말이니까 그쵸 remember의 반대말이니까 Don't forget me 대신에 뭐라그래도 되겠다 Remember me 이랬어야 되겠죠 아이고 기억해줘 Remember me Don't forget me Today people still remember this sad story Remember me And they call the beautiful flowers forget me not 그래서 call a, b 가 뭐든지 던가요 A를 B라고 부르다죠 그쵸 A를 B라고 부르다 call a, b They call the beautiful blue flowers forget me not 여기 forget me not이 뭔지 나와있죠 생각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언제 어디에로 시작하나요 언제 once upon a time 이거 long long time ago 옛날 옛적에 이런거죠 뭐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옛날에 옛날에 뭐 호랑이 다급히던 시절에 할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거처럼 옛날 이야기 시작할 때 말할 수 있는 표현은 뭐 once upon a time you had a long time ago 이런것도 있죠 once upon a time 이 뜻은 옛날에 한때 옛날에 한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옛날 옛적에 옛날에 once upon a time 어느 동네 In Germany In Korea 있었다 여러분 뭐가 있었는데 A beautiful young couple 커플은 커플인데 어떻던 We were deeply in love deeply는 deep의 부사형이죠 깊은 deep 깊게 deeply 사랑에 빠져있었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One day 그들은 산책을 갔고 They went for a walk 그리고 여자애가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And the girl saw a beautiful blue flower 어디에 있는 하이어보너 스티브 힐 스티브 힐 스티브 힐이 뭐죠 스티브 힐 스티브 힐 스티브 힐 스티브 클리프가 뭐죠 스티브 스티브 뭘요 가파른 클리프는 절벽 있습니까 그래서 가파른 절벽 높은 곳에 있던데 가파른 절벽 높은 곳에 있는 하이어 Blog 스티브 클리프 하이어보너 스티브 클리프 여기 포인트의 뜻은 뭐하답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라는 뜻이 이외에도 점수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손가락질 하다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What a beautiful flower 내가 너한테 그거 갖다 줄게 내 사랑 I will get it for you my love 여러분도 이런 남자친구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멍청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I will get it for you I will get it for you my love 이라고 said the boy 그러나 그는 결코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But he never did But he never got it for her 그가 꽃을 꺾기 전이죠 그가 꽃을 꺾기 꺾을 수 있게 돼 그가 꽃을 꺾기 전에 Before he could pick the floor Before he could pick the floor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Today people still remember 이 슬픈 이야기를 This is a story 그리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파란 꽃을 물망초라고 부릅니다 And they call the beautiful blue flowers Forget me not Call A를 B A를 B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장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은 여기에 이 부분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던 아름다운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young beautiful couple Beautiful young couple There was a beautiful young couple who were deeply in love One day they went to a long end of the school So a beautiful flower Higher bonus 이 부분 좀 알아주세요 Higher bonus Stiff clip 딴 건 필요 없군 Stiff clip 좀 알아줍시다 Stiff clip 가파른 절벽 Stiff clip She pointed and said 그 다음에 이 문장 중요하겠죠 뭐 아까 이 설명을 했으니까 What a beautiful flower 정말 아름다운 어떤 꽃이군 꽃이군 What으로 시작한 이후 얘기했습니다 What이나 how으로 감탄문을 시작할 수 있지만 Flower라는 어떤 것 때문에 놀라면 I'll get it for you I'll get it for you I'll get it for you my love Sad boy But she never did But she never got the flower for her Before she couldn't 그 다음에 Before he could pick the flower He fell up and died He fell up and killed and die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분 While he was falling 뭐 알아주까 While he was falling 주가 떨어지고 있었던 동안 While he was falling 언제 While he was falling 언제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봐 While he was falling He cried out to his love Forgive me not But the people still remember this estate And they 다유훈 They called the beautiful blue flowers Forget me not They called A B A를 B라고 불러요 They called me spider man 이라고 톰 홀랜드가 얘기했겠죠 A를 B라고 불러요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story? 가장 적합한 제목은 뭐겠습니까 How the forget me not got its name How the forget me not got its name 이 뜻이 뭐예요 Forget me not Forget me not이 뭐였어요 그렇죠 물망초가 그것의 이름을 뭐했던 얻었던 방법 어떻게 얻게 되었나죠 어떻게 이름을 얻게 되었냐 How the forget me not got its name Forget me not이 how하게 got its name 했냐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시작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런다 origin이라고 그러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 답이 안나 How to pick flowers from a cliff How to pick How to pick 뭐하는 방법 pick 하는 방법이죠 꺾는 방법이죠 플라워즈를 뭐로부터 From a cliff 클리프가 뭐였더라 클리프가 뭐였더라 절벽이었죠 가파른 절벽이 뭐였더라 가파른 절벽 스티브 클리프였죠 Some famous places Some famous places 가 뭐에요 몇몇 어떤 무엇들 유명한 장소들 어느 동네에서 독일의 유명한 장소죠 독일의 유명한 장소 famous places in Germany How to grow 뭐하는 방법 Grow하는 방법 재배하는 방법이죠 물망초 재배법입니까 물망초를 키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거 없죠 Dangerous flower 어떤 꽃 위험한 꽃입니까 아니죠 꽃이 위험한게 아니고 얘들이 어떤 짓을 한겁니까 멍청한 짓을 한겁니다 물망초가 와서 물어서 죽고 이런거 아니죠 자 여기 구조는 뭡니까 The boy wanted the girl to do니까 구조는 뭐 구조는 뭐 문장구조는 뭐 Want a to to do Want a to do의 뜻은 A가 뭐 뭐 하기를 원하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To Remember him 그를 뭐 해주기를 Remember him 해주기를 같은 말은 Not Not to forget him 그럼 이제 뭘 가르쳐주고 싶냐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냐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Not to do다 왜 가르쳐줘요 Not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The boy wanted the girl Not to forget him The boy wanted the girl Not to forget him To let her remember him Not to forget him To remember him 아 예 으 들어 맞는 양쪽 빈칸 모두의 보스 블랭크스에 피쳐하는 그러면 Don't pick the flowers 뭐 하지 마세요? 꽃을 꺾지 마세요가 되는거죠 Don't pick the flowers Don't pick the flowers in the park 공원에서 꽃 좀 꺾지 마 They are for everyone to enjoy They are for everyone to enjoy The flowers The flowers are for everyone 꽃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무슨 영국이라고 한다 조사해보라 했는데 꽃들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즐기다가 즐기기 위하여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하여 꽃들은 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왜 있니? 왜 있니? 꽃들이 왜 있다? 꽃들이 왜 있다? enjoy 하기 위하여 미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얘는 뭐 공사자에 오고 이용한다 그 다음에 Let's go to the farm and pick apples Pick apple 뭐하다? 사과를 뭐하다? 사과를 따다 그렇죠 Pick flowers 꽃 따다 Pick apple 사과 따다 Pick Pick에 대한 얘기였죠 Nearby가 뭘까요? Nearby place Go to a nearby place Search as a park And take a walk around Nearby가 뭘까요?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죠 그 다음에 Steve Steve이 뭐였더라? Steve 가파른 이었죠 그렇죠? When you walk up a steep hill 뭐지? When you walk up a steep hill You가 walk up 할 때 무엇을 walk up 할 때 A steep hill 가파른 언덕을 walk up 할 때 걸어서 올라갈 때 You find it hard 넌 그것이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Find 찾다 아닙니다 알게 된답니다 넌 그것이 hard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대요 Hard 어떤 힘든 뭐하는 것 To go up 하는 것이 Hard 하다는 사실을 뭐하게 된다? Find 깨닫게 된다 왜? 어떤 힐이니까 어떤 힐이니까 Steep 힐이니까 가파른 언덕이니까 Easy 하겠어요? Hard 하겠어요? Hard 하겠어요 클리프가 뭐였더라? 절벽이었죠? 절벽은 일단 어때야 돼? High place 높은 장소라야 되죠 그렇죠? 보통 어디 근처에 있는 Near the river Sea 강가나 또는 바닷가에 높은 장소를 보고 절벽 이렇게 하겠죠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그 다음에 point 동사로 뭐하다 했습니까? 뭐하다 가르치다였죠?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뭐예요?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다 point move your finger finger 손가락이죠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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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느 쪽으로죠? toward 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아참 뭐뭇을 toward 뭐뭇을 향하여라 뜻이죠 toward 향하여 빅은 get flowers or fruit by breaking them off 라고 되는데요 break off 그러니까 break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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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뜻이겠죠? break off by breaking them off by breaking them off 자 여기를 하려면 by doing을 알아야 될텐데요 by doing의 뜻은 뭐냐 뭐뭐를 함으로써 뭐뭐를 함으로써 by breaking them off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떼어내므로써 by breaking them off 그것들을 떼어내므로써 by breaking them off 그래서 pick 껍다였죠? 껍는거 뭐에요? 얻는거죠? 가지게 되는거죠? 뭐나 뭐를 flowers or fruit 그쵸? 꽃이나 도는 과일을 뭐함으로써 by breaking them off 그것들을 떼어내므로써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숙제는 뭐냐 자 여러분들 뒤에 보면 워크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면 워크북이라고 있습니다 워크북이라고 합니다 nan고 해주셔서 그죠? 그리고 워크북스는 뭘 볼텐데 그죠?" 워크북이라고 합니다 후 숙제로써 만들어내므로써 그 다음에 으 으 으 어 이건 제 기준으로 쓴거의 베이징 이제 시험췄던 것들 풀이하면 되겠죠? 이제 시험췄던 것들은? 이제 시험췄던 것들은? 진짜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너를 외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자 먼저 챕터 1 인칭 대명사와 비 동사였죠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this is my sister and 뭐하는 표현입니까? this is my sister and 뭐하는 표현? 소개하는거죠 그쵸? 소개할때는 여기 절대로 뭐하라고 하면 안된다 she라고 하면 안되죠 그쵸? 하지만 소개를 했죠 소개를 끝냈죠 this is my sister and her 소개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그래도 돼요? she라고 해도 되죠 she's very cute 그 다음에 Bob collects stamps Bob은 stamps를 컬렉트한다 취미를 얘기하고 있죠 우표 수집한다는 얘기죠 he likes them이죠 그럼 them은 뭐 되셨을까요? he likes 뭐 되셨다 stamps 되셨죠 he likes them very much 그것들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she와 them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번 다음 빈칸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쵸? Fred and I 암만 잃어봤자 뭐에요? we죠 그쵸 we are not friends fred and I are not friends fred and I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야 해야 되겠죠 my pet's name my pet's name 내 애완동물의 이름 암만 잃어봤자 있으시죠? it isn't dolly 그것은 dolly가 아니야 내 애완동물의 이름 은 dolly가 아니야 gary's parents are kind to me gary's parents 암만 잃어봤자 보니까 데이죠 gary의 부모님 그들이죠 그들은 are kind they are kind to me 나에게 친절하셔 그 다음에 Sandy is in the library Sandy 암만 잃어봤자 보니까 she is in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 있어 Sandy 그녀는 도서관에 있어 Dennis isn't at home now Dennis는 지금 집에 없어 오케이 계속해서 i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2번 그러니까 잘 보세요 2번하고 3번하고 문제가 같은 걸 묻고 있습니다 그쵸? 같은 걸 묻고 있는데 근데 다만 얘는 mr is를 b 동사를 문제로 내놓은 거고 그쵸? 마찬가지죠 뭔가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b 동사를 이번에는 뭐를 넣어야 될지 각각 쓰면 되겠죠 뭐 their house big their house big 무슨 얘기하는거에요 이거 그들의 집은 큽니까? 라고 묻는거죠 그들의 집 암만 잃어봤자 보니까 is이니까 is이니까 여기에 들어갈만은 뭐 is it big 누구 크니? is their house big 그들의 집은 크니? is it big 그 다음에 이거 your sister or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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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죠 그러면 너의 누이는 과학자니? 라고 묻는거죠 너의 누이는 너의 누나는 언니는 과학자니? your sister 암만 잃어봤자 그 다음에 she니까 is she 하면 되겠죠 is she a scientist? is your sister a scientist? is she a scientist? 그 다음에 are you sleeping now? 이건 뭔 뜻이에요 너 지금 졸리니 이 말이겠죠 그쵸 너는 지금 졸리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are you sleeping now? 해야 되겠죠 are you sleeping now? 그 다음에 4번은 컴퓨터가 가격이 십니까라고 물어보는거죠 그쵸 어 컴퓨터 암만 잃어봤자 뭐니까 is she 니까 is a computer chip? is it cheap? 그거 싸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브라질 출신입니까? 라고 묻는거죠 그녀는 브라질 출신입니까? 라고 묻고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she from brazil? 안되겠죠 1번 도대체 의도가 뭘까 다음 중 짝되어진 단어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할 것은 our us 이렇게 our us our us 이거 격이네요 격 그쵸? 무슨 격입니까? 의 격이죠 의 우리들 의 격 의 격이죠 를 격 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이래요 your you 유리는 뭡니까? 소유격이죠 you는 뭐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죠 그쵸? 얘하고 갔죠 갔다 볼 수 있죠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희수 키스는 뭡니까? 소유격이죠. 키스는 뭡니까? 소유격 대명사죠. 그쵸? 그의와 그의 것이죠. 뭐 이거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쵸? 어쨌든 지금 여기서 5분 났네요. 3번에서. 같이 가려면 1, 2번과 3번이 같이 가려면 3번한테 어떻게 변화해 줘야 되겠습니까? 힘이 돼야 되겠죠. 키스 힘 해놨으면 같이 갈 수 있죠. 그 다음 잇츠는 그것의죠. 소유격이네요. 잇츠는 뭐도 되고 그것은도 되고 그것을도 되죠. 축격 목적격이죠.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열 그들 의죠. 소유격이죠. 댐 그들 을죠. 그것들 을이죠.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1번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2번. 깐 빈칸에 알맞은 것은 We love he very much. We love he very much 됩니까? 안되죠. 히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We love him이라 해야 되죠. 그쵸? 지금 2번 문제는 동사에 무슨어? Love라는 동사에 무슨어인? 목적어인 말이죠. 목적어인. 무슨격? 목적격. 또는 뭐도 가능합니까? 소유격 대명사도 가능은 하죠. 목적격 또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무슨 뜻? 너의 것 나의 것 이건 가능하죠. 우리는 너의 것을 사랑한다. 이거 되죠. 여기는 뭐나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 대명사 누구의 것 누구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우리들의 것, 그들의 것 이거 아니면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We love your 안되죠. We love 뭐라 해야 되겠다? We love you 해야 되겠죠. We love you. 우린 너를 사랑해. We love their 안되고, their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We love them 해야 되겠죠. We love she가 아니고 We love her 해야 되겠죠? We love her Her 있네요. 우리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We love her very much We love her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의 말 This is her yellow umbrella This is her yellow umbrella 일단 뭐라고 하냐 이것은 누구의 어떤 뭐다 이것은 누구의 그녀의 노란색 우산이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럼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다 해도 되고 이 노란 우산은 그녀 여기다 무슨 뜻이 들어가면 돼?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 이다 그쵸? 그녀의 것 다시 말해보 소유격 뭐? 소유격 대명사 노란 얘기죠? 그녀의 건 뭐예요? hers죠 Because your umbrella is hers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 3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Is the red jacket yours? Is the red jacket yours? Is the red jacket yours? 가 뭔지? Is the red jacket yours? 그 그 빨간 재킷은 뭐니? 너의 것 이니 말이죠 Is the red jacket yours? Is the red jacket yours? 빨간 재킷 너의 것이니? 내 것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죠? 그럼 yes it is 그래 그래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yes it is mine 자 자 그러면 되돌아보기 시간 그래서 뭐 요즘에서 레플리언스는 다음번에 안 품이기 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왜 이것을 몰랐어? 레플리언스는 다음번에 안 품이기 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조금씩 생각나게 안 품이기 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좋아 네 그럼 저도 그냥 내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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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 왜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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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웨소 단 홈페이지 5번 다운 빙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뭐 is my english teacher 뭐뭐 is my english teacher 그러면 여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알맞은 것은 일단 무슨 격이라 해야 된다 무슨 격이라 해야 된다 일단 주격이라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is가 왔죠 그쵸 is가 왔으면 주격이면서 뭘 해야 된다 몇인칭 3인칭 단수로 해야 되죠 그쵸 그 말은 주격이면서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거나 he, she, it으로 와야 되겠죠 그쵸 her, her, mother 그면 her, mother 그 Meng님이 proc indicate Made, she 그쵸 ва Ball chp 세 Keita K's red 암만 길어봤자 she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kate 암만 길어봤자 she죠. 그쵸. he, she에 나머지는 다 들어가죠. you만 안되죠. 그니까? 그쵸. 리초시 부분을 추약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죠. 그 답은 몇 번? 1번이죠. 암만트는 없죠. 하지만 you are는 어떻게 할 수 있다? you are 그 다음에 또 she's 또 뭐? they are 또 isn't 이런 것들 가능하죠. 하지만 I am not a lazy boy. 여기는 어떻게 추격밖에 안된다? 어떻게밖에 안된다? I am not 이거밖에 안되죠. 얘를 추격할 수 밖에 없죠. I am not a lazy boy. 근데 레이지가 뭐죠? 레이지. 레이지가 뭐예요? 레이지. 레이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다 먹었나? 다 먹었나? 네. 레이지의 반대말은 무슨 말은 뭐예요? 부지런하니도 부지런하니 영어로 못해 주지 않는 사람이 없을까요? 무슨 말인가? 다 먹었나? 오케이. 그래서 게으른의 반대말은 부지런하니고요. 부지런한은 뭐다? 딜리 전투죠. 무슨가? 딜리전트 레이디 계속 쓰니까 다음번엔 알겠죠? 딜리전트 레이디 부지런한 게으른 게으른 You are very special. 넌 네오 특별하단다.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She is a famous director. 디렉터가 뭐죠? 디렉터 디렉터 뭐든가요? 디렉터 감독이죠 감독 그녀는 유명한 감독입니다. She is a famous director. 그 다음에 They are my friends. 데이하고 데이하고 프렌즈를 뭐라 그러죠? 데이하고 프렌즈를 보고 수혜일치죠. It is not my shirt. 그것은 내 셔츠가 아니야. 시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Hero is죠. Hero is from Japan. Hero is from Japan. Hero is from Japan. His family is in Tokyo. His family is in Tokyo. 그의 가족은 도쿄에 있습니다. Hero is from Japan. Hero is from Japan. His family is from Japan. His family is from Japan. His family is in Tokyo. His family is from Japan. Hero is from Japan. Hero is from Japan. Hero is from Japan. 다음 빈칸에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기회에 짝지어진 것은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렇죠? 왜 이렇게 출신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별을 알 수 있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여기 히스가 있습니까? 가족이 어디 사는지 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you aren't so smart 됩니까? you aren't so smart OX 여기 계세요 you aren't so smart OX O죠 그 다음에 my dog aren't so cute OX X죠 여기는 aren't가 아니고 뭐 my dog isn't죠 my dog isn't so cute they aren't from island 아일랜드는 영국 근처에 있는 나라 이름이죠 그럼 they aren't from island 됩니까? OX O죠 they aren't from island 그들은 아일랜드 출신이 아니야 그 다음에 Suzy and I aren't engineers 됩니까? OX O죠 Suzy and I aren't engineers 왜? Suzy and I가 뭐니까 we니까 we aren't engineers 가능하죠 근데 엔지니어가 뭐죠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뭐죠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뭐죠 엔지니어 기술자죠 수지와 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Suzy and I aren't engineers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암만 길어봤자 따져보면 나오는 거죠 선생님 맨날 하는거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에드워드 인가요 에드워드 헤드워드 헤드 매니북스 디스 이즈 에드워드는 책이 많다고 하고 있죠 많은 책을 갖고 있다 에드워드 헤드 매니북스 헤드워드 헤드 매니북스 디스 이즈 무슨 북? 히스 북이죠 그의 책이다 여기에 히스의 뜻은 히스 북 할때 히스의 뜻은 무슨 뜻? 그 의죠 That's not yours 저것은 뭐가 아니다 니께 아니래죠 That's not yours 너의 것이죠 그것은 그의 것이다니까 It is his죠 여기에 히스의 뜻은 그 의가 아니고 뭐다? 이번엔 그의 것 그러니까 이 문제는 히스가 소유격의 뜻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의 뜻도 있다 라는 걸 문제로 낸 거죠 Yes 그것은 그의 것이야 히스가 그의 도 되고 그의 것도 된다 그걸 봐주는 문제를 받는 거죠 그정을 이용해서 This is his book 책이 많은데 이것은 그의 책이야 That's not yours 저거 니꺼 아니잖아 It is 그의 것이잖아 10번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미스터 브라운 안만 기려봤자 미스터 브라운 안만 기려봤자 히죠 Is he a music teacher? Is Mr. Brown a music teacher? 브라우씨는 음악 선생님입니까?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입고 다니시죠? 아니니까 뭐랑 됐다 No He isn't No A music teacher He isn't He is a doctor 자 여기에 헐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이번에 헐는 헐는 무슨 뜻 헐가 어떤 뜻도 있고 어떤 뜻도 있기 때문에 헐가 뭐도 있고 그녀의 도 되죠 그 다음에 뭐도 됩니까? 그녀를 도 되죠 그래서 헐는 무슨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도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기엔 I like her hair style 그러니까 Her는 그녀의 hair style 소유격으로 쓰인 거죠 나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좋아 그럼 Her eyes are big 그녀의 눈은 크다죠 소유격이네요 여기다 소유격이라고 쓰는지 아니면 그녀의라고 쓰든지 쓰면 문제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Kelly is her sister Kelly는 그녀의 sister다 소유격이죠 I see her everyday 나는 그녀를 매일 본다 소유격이죠 목적격이죠 Are you her manager? 당신은 그녀의 매니저입니까? Is her cat from Thailand? 그녀의 고양이는 태국 출신입니까? OK 그래서 그녀를 방 OK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귀엽네요 다음 이렇게 해서 12번 다음 대화에 빙컨에 알맞은 것을 Are you from LA? 너는 LA 출신이야? I'm from New York 난 뉴욕 출신이야 난 LA 출신이 아니다 그랬겠죠? 나는 LA 출신이 아니다 No, I'm not from LA겠죠 No, I'm not from LA I'm from New York OK OK 일단은 이거는 이거 어법상 옳은 것을 그러면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죠 그러면 Them are happy가 아니고 뭐겠어요? 뭐겠어요?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y are happy 해야 되겠죠 They are happy 걔들은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 격이 틀린거죠 수격자리에 목적격을 써서 틀린거죠 They are happy 해야 되겠죠 They are happy They are happy 했으니까 말이 안되는거죠 그 다음에 2번 Its neck is very long 이것의 목은 매우 길다 이런 뜻이죠 그쵸? 맞죠 지금 Its neck is very long It'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postrophe 있으면 뭐해 줄임말이다 It is의 줄임말이라 하죠 이건 아니면 apostrophe 없으면 무슨 뜻이다 그것의죠 이것 그것의 목은 매우 길다 그 다음에 I visit his every week 뭐라고 했죠 I visit him 목적격이 와야되는데 주격 아니 뭐야 소유격이 와서 틀렸죠 나는 그를 매주마다 방문합니다 I visit him every week 그 다음에 엄마는 나의 여권을 갖고 계신다죠 I have my passport 엄마는 갖고 계신다 무엇을 My passport 나의 여권을 여권은 해외여행할때 패스포트는 해외여행할때 필요한거죠 I have my passport 5번 5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트는 soccer다 여기 소유격이 와야되지 않으니까 His favorite sport is soccer 고친 부분이 없는게 2번이네요 그래서 14번 군데 뭐 격에 대한 얘기죠 또 격 주격 올 자리에 주격이냐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지락이네요 칼지락이 무엇은 그 여행가방은 뭐가 아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런걸 보고 뭐라그래 이런거 이런걸 보고 소유격 대명서라 그러죠 그쵸 그러면 The suitcases aren't theirs 하면 되겠네요 The suitcases aren't theirs The suitcases aren't theirs The suitcases aren't theirs 그 여행가방들 뭐 이거 The suitcases는 난방이라고 봐서 They이구요 They이니까 Isn't 아니고 They aren't theirs 그들의 것 So on 핀칸에 들어가는 말이 B 동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단 대소군문은 궁금하지 않겠다 그래서 We We Are in London 이죠 우리는 런던에 있어 We are in London 그 다음에 너의 텐트는 크냐 이러고 있죠 그러면 Your 텐트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뭐니까 It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다 Is it big Is it big Is your tent big 그거 크니 너의 텐트 크니 Is your tent big 그 다음 The tree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이니까 They are They are very tall 이네요 일단 2번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They are very tall 그것들은 매우 키가 커 그 나무들은 뭐 You are 너는 훌륭한 화가다 그 다음에 They이니까 Are they your friends 이죠 그들은 네 친구들이냐 그래서 Is it big 만 틀렸네요 됐나요 네 안만 길어봤자 기술을 계속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술이 제일 많이 쓰이는거죠 그 다음에 1번 1번 A에 16번에 A가 하고싶은 말은 그들은 경찰관입니까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경찰관입니까 라고 하고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y police officers 안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유명한 가수인가요 이 말이죠 제가 유명한 가수인가요 라고 하고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m I a famous singer 그 다음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 길에서 쓰러져있다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 하죠 Am I a famous singer 그 다음에 미스 브라운 아 미스 브라운이네 미스 브라운 미스 브라운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뭡니까 She is Miss니까 그쵸 브라운 부인이죠 그러면 Is she a nurse 안되겠죠 Is she a nurse 가능한가요 Is Miss Brown a nurse Yes she is No she isn't Okay 기용사 알맞은거 쓰기 그냥 계속해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쵸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장 써놓고 어색한거니까 다 따져봐야되요 그럼 Katie is a cute girl Katie is a cute girl Katie 안만 길어봤자 뭐고 She go 그러면 She is 그 부분까지 맞죠 그 다음에 Girl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가 보이네요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너는 과학을 잘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You are good at Science 추약 부분도 틀린 부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라는 수거도 있구요 You are good at science 넌 과학 잘한다 Are you good at science 과학 잘하니 그 다음 지멘수 넌 과학 잘하니 You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They isn't late for school 그들은 학교에 지각하냐 뭐뭐에 지각하는 보이네요 뭐뭐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맞죠 Are they famous in Korea 뭔 뜻이에요 그들은 한국에서 유명합니까 이런 뜻이죠 Are they 하면 되겠네 Are they famous Are they famous 어디에서 in Korea Okay 그 다음 Carol and I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We 니까 We are at the airport We are at the airport We는 공항에 있다 맞네요 어? 틀린데 없네 한번이죠 So They Isn't 가 아니고 They aren't They aren't Late for school Jim and Sue 그들은 학교에 지각하자 안 됩니다 Okay 그래서 되돌아보기 시간 Okay Oh Well 아 아 뭐 행정에 아는 뭐 해야 되죠 아 예 남도 그랬어 5 자 이런 문제는 꼭 제발 여러분들이 많이 들린 게 예를 좀 잘 봐 예 18번하고 19번하고 다 읽어보고 푸는거에요 18번만 읽어보고 푸는게 아니구요 표가 나와있고 이름과 직업과 출신국가가 나오고있죠 name과 job과 country가 나오고있죠 Dick Teacher America Amy Student America Mina Student Korea 이렇게 되있죠 ok 그러면 Amy and Mina 이러고있습니다 암만 길어봤자 They죠 그들은 학생이다라고 하면 되니까 Amy and Mina are student They are student Is Dick a student to Dick도 학생이냐고 그랬죠 Dick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Dick 남자이름 같아 여자이름 같아 남자이름이죠 Student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는 아니다 해야 되겠죠 그는 아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No he isn't No he isn't a student He is a teacher 그 다음 Are Dick and Amy from America 하고있죠 Dick과 Amy Dick과 Amy는 아메리카 출신이니 아메리카 출신이 맞죠 그쵸 그쵸 그러면 Dick and Amy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예 맞습니다 라는 표현은 Yes They Are From America 하면 되겠죠 Yes they are 그 다음에 Is Mina from America 아메리카 미나도 아메리카 출신입니까 No she No 라고 끝났네요 그쵸 No 뒤에 생략된 말 뭐 No 뒤에 생략된 말 뭐 No 뒤에 생략된 말에 No she isn't 가 생략됐구요 No she isn't 생략됐고 She is from 아 She isn't 네요 She isn't from 아메리카 아메리카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아 그녀는 한국 출신입니다 아닙니까 She is from Korea 하면 되겠죠 No she No Mina isn't from 아메리카 Mina is from Korea 그 다음에 20번 Not not 첫번째는 Not을 넣어라는 얘기죠 이거 부정분만은 Not 넣어라 이건 물어봐라 끝에 물음표로 끝나치도록 어순을 바꾸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학생은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The student is very tall 안 크다는 뭐겠어요 The Student 뭐 점을 왜 집어 Student is not isn't very tall 하면 되겠죠 Is not 또는 isn't very tall 그 다음에 묻고 싶다 주어인 The student 앞으로 보면서 Is the student very tall 하면 되겠죠 Is the student better tall Yes He is No She isn't 하면 되겠죠 다음 다음 글에 밑줄 친 AB가 가르치는 말을 본문에서 지나가고 전하시라 일단 이거 제가 읽기에서 맨날 얘기하는 글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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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I'm Isabella 자기소개하고 있죠 I'm from New Zealand 그래서 네임은 뭐다 이름은 뭐다 The Valley 그 다음에 Country New Zealand New Zealand 호주 옆에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붙어있죠 그쵸 반지의 제방 촬영 촬영지로 유명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영화 촬영지 I'm in Seoul Now 나는 어디 출신인데 New Zealand 출신인데 지금은 어디있다 I'm in Seoul Now 지금은 서울에 있어 Am I lonely Am I lonely 내가 어떠냐고 내가 어떠냐고 런니 어떤 런니 어떤 런니 어떤 외로우니죠 내가 외로울까 Am I lonely No I'm not lonely 아니 외롭지 않아 왜 Because I have many Korean friends Many Korean friends Have 하고 있기때문에 I really love them Damn What have you been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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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이고 이상하겠네 그쵸 여기 있습니다 Korean friends I really love Korean friends But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얘기하니까 사실은 여기 뭐라고 했다 Korean friends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Korean friends 그 한국인 친구 I really love Korean friends 대미니까 복수 대신 왔죠 친구들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관심사가 뭐래요 I'm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나는 한국 문화에 발침했다 It's very interesting 무엇은 매우 흥미롭다 그럼 무엇은 매우 흥미롭다 뭐 그렇죠 Korean culture is very interesting Korean culture is very interesting I love Korean food too 자기가 좋아하는 거 첫 번째 좋아하는 건 뭐였는데 Korean culture인데 뭐해 뭐도 좋아한다 Korean who Korean culture Korean food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Korean food i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Korean food 코리안 푸드는 어떻고 코리안 푸드는 어떻고 인트로스... 아 잠만 Delicious하고 코리안 컬처는 어떻다 인트로스틱 하죠 그럼 계속해서 몇 번부터는 22, 23이죠 22, 23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먼저 문제부터 보라 했어요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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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동사인데 B 동사가 어떻게 해서 알맞은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빈칸에 들어갈 말이겠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말고 인칭 대명사... 이스나 덴 말고 이스나 도즈 말고 히, 쉿, 데이, 댐, 잇, 잇, 뭐... 위... 이런 것들 중에 골라라 오케이 일단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다? I'm an animal 출신은 어디다? I'm from Africa 그렇습니까? 자기의 특징 I'm very tall 그쵸? 난 동물이고 어디 출신이고 아프리카 출신이고 내 특징은 very 키가 토라다 그렇습니까? 뻔하죠 지금 누군지 슬슬 여기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알맞은 것도 바꿔서 읽으세요 가볼까요? My neck and four legs are very long and thin 나의 뭐와 뭐 나의 뭐 목과 내 다리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very long and thin thin 어떤 얇은 반대말 반대말 thick이죠? 그래서 두꺼운 thick 얇은 thin thick thin thick thin 두꺼운 thick book thin book I like thin book My neck and four legs are very long and thin 딱 봐도 우리말로 무슨 동물이에요 이거 아프리카 출신이고 키 크고 뭐 목이랑 다리가 길면 기린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점점 기린이라는 심증을 자기의 이제 특징 또 다른 색깔과 그 다음에 어떤 패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My My color is yellow with brown marks On 누구스 스킨 On My 스킨 하면 되겠죠 My color is yellow with brown marks Yellow with brown marks 그래서 Yellow with brown marks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뭐가 있는 뭐? 뭐가 있는 무슨 색?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색 하면 되겠죠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색 Yellow with brown marks 어디에? On my skin 내 피부에 My color is yellow with brown marks On my skin 그 다음 자기가 주식이 뭔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 먹고 산대요 I I ate tree leaves 리프의 복수형이죠 떠나다의 자민생단수형이 아니고 리프의 복수형이죠 I ate tree leaves 나뭇잎을 먹을래니까 목이 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ttle Little Boys and girls Like me Very much 나를 엄청 좋아한다 소유격 넣고 목적격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해서 그 결과 그 결과 누가 뭐 한대요 누가 뭐한다 Mamele families come 어디로 To the zoo And watch me 내가 누구게 Where am I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얘는 뭐다 그렇죠 드랍스 길이 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돌아보기 10만 왜 왜 이렇게 됐어 맞아 이거 뭘로란 뭐하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제 알겠다 뭐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린애들이 내가 나 뭐 이거 이거 아니 음박 이거 아니 бли 이거 넓 이제 온라인스 퀴즈 올바른 오르기 퀴즈 뭐라고 물었을까 뭐라고 물었을까 뭐라고 물었을까 뭐라고 물었을까 뭐라고 물었을까 직업 묶이죠 직업 니 뭐하는 놈이고 I'm a basketball player 그 다음에 soccer is my favorite sport 당연히 my favorite sport 나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다 Are you tired today? 너무 피곤하니 This dictionary is him 자 이 사전은 그이다 이 사전이 사람이다 그의 것이다 힘을 뭐로 고쳐야 되겠다 힘을 뭐로 고쳐야 되겠다 his 그의 것으로 고쳐야 되겠죠 This dictionary is his 이 사전은 그의 것이다 그 다음에 he is not lawyer 그는 뭐가 아니다 lawyer가 뭐죠 lawyer lawyer 뭐예요 변호사죠 변호사 소리도 나온 적 있었죠 law가 법이다 이런 얘기하면 됐습니다 law가 법이니까 lawyer는 변호사야 이런거 he is not lawyer 그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올바른 걸 고르기 그들은 부엌에 없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들은 부엌에 없다 they are not in the kitchen 그 다음에 그 교복은 Nancy의 것이다 그 교복은 Nancy의 것이다 그 교복은 Nancy의 것이다 그 교복은 Nancy의 것이다 유니폼은 Nancy의 것이다 또 유니폼은 Nancy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교복됩니다 그 다음에 her school bag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죠 it is red 그녀의 학교가방 그것은 빨간색입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다음 묻는 문장이다 당연히 is he on the baseball team 그는 야구팀 소속입니까 그니까 그니까 물 틀렸어 응 그니까 왜 틀렸어 물을 때는 안 가야 되니까 아 우리도 알 수 있던게야 됐습니까 예 그렇구요 그 다음에 더우니까 힘이 없죠 힘도 없고 날 좋은데 하고 올라니까 쉽고 그쵸 놀았으면 좋겠죠 집에서 그쵸 그래서 많이 있다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율학기라는게 참 좋은 제도이기도 해요 또 자율학기때 뭐하고 싶어요 뭐 학교에서 뭐하라고 많이 그래서 다 따나도 오늘 뭐 이거 하는거야 뭐 그래도 기준을 하고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언어 같은것도 공부하는거야 예를 이렇게 사고 싶어서 누구만 뭐 틈에 씹은거 뭐 선생님 뭐 집에 가면은 막 온통 식물이야 안어울리죠 안어울리죠 여기는 식물도 없으면서 왜그러면 같던가 요거 손님이 잘 자랄만한 환경이 못되서 환기도 잘 돼야되고 비꼬는 있어야 하여튼 뭐 뭐 언어 같은거 컴퓨터 언어로 배우고 뭐 그런거 저도 많이 먹지 아니 아니 있어 뭐 기준으로 학습하고 평균과 같은건데 뭐 그런것도 물론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율학기를 하는 동안 이것이 중요한 것들을 똑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공통점 영어불법 같은경우에 내가 전해야되는데 영어불법 같은경우에 영어불법에는 끝이 있다고 어디까지나 배워면 또 안되었는데 다른건 단어라든지 읽기나 말하기나 이러분들 부터 없이 계속 계속 끝없이 할 필요 없구요 여러분 대학들의 배우면 인생을 잘 할 수 없지만 부법이란 끝이 끝이 얼마 안남았어 똑같은 상황까지 내가 중봇둑지만 아패터를 모르는 대단할 걸 이해하기 어렵게 없을텐데 문제가 뭐냐 자율학기기 동안 여러분이 똑같이 문법의 진보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시다보니 어떤 학생들은 대충대충 대충 기압이 돌아가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끈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 앉도록 하십니다 묵법 같은 것들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바빠이